제 세상으로.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원래 제 세상으로 또 갈 것 같아서 솔직히 기대도 돼요. 저는. 아 재밌을 것 같아요? 네. 재밌어요. 또 밖에 보이죠? 저런데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나. 재밌으니까. 저런데를 뛰어다니는데 이제 코디하고 매니저 없이 뛰어다니고 좀 혼나면서 뛰어다니는 거죠. 너 왜 이렇게 빨리 안 뛰어?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에 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. 그럼. 그럼. 뭐 다 해내는 거예요. 이제 또 드럼도 해이죠. 군대 갔다 온 다음에. 그렇죠. 언젠간 해야죠.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까? 어떤 여자를.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. 역시 이해하는 여자. 네. 워낙 불일칙하잖아요. 일단 제가. 그럼.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. 이 직업을. 막상 옆에.